자, 저희 오늘 두 분이 팀장인데요. 아, 그래요? 본격 레이스 전에 팀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이 좋으세요, 왼쪽이 좋으세요? 뭐라고요? 얘가 약간 정치적... 방향, 방향. 방향이요? 아, 방향이죠? 네, 정말 방향이요. 지금 굉장히 저희들 지금... 아, 예, 지금 당황했어요. 저희를 나락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글쎄 저는 좀 오른손잡이여서. 저도 오른손잡인데. 그러면은 종 씨 지금 오른쪽에 서 있으니까. 아, 그럼 시다. 그럼 시다, 자연스럽게. 이때 오른쪽을 고른 김종국 씨는 우회전만 할 수 있고요. 아, 뭐야? 왼쪽을 고른 유재석 씨는 좌회전만 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이거 길을 근데... 안 하죠? 그냥 길에...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야. 희망하는 팀원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빨리 태우고 갈래요. 그게 나, 그게 나은 거잖아요. 아, 예, 그렇다면 바로 꺾어볼까요, 아닌가? 이렇게 좀 더 가봅시다. 최대한 넓게 가야지. 최대한 넓게. 아, 이제 맞은편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우회전을 꺾어야 되거든. 여기서 우회전? 아, 우회전밖에 안 되지. 어?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이 차인가? 이 차다. 이 차 맞는데? 잠깐 멈췄는데? 이거 타야 돼, 무조건? 왔네, 왔네. 아, 날 태운다고 했는데 저 여행을 올리냐. 야, 얘, 얘 왜 이렇게 서성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아, 두 명... 아, 씨... 야, 종국아! 야, 누가 탔어? 야! 아, 씨... 타요, 타, 타. 타, 타. 누구 반응은 뭐냐? 아, 씨... 내가, 내가 안 탈 수는 없어? 되게 열받네? 타, 빨리 타. 아, 빨리 타, 빨리 가야 되는데. 아, 뭘 빨리 타? 빨리 가야 된대요. 뭘 가야 돼? 몰래서 나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야, 문 열어주고 있어. 아, 저거. 타, 형. 일단, 형. 아, 정말 뭐야? 우리 뭐 서로의 그거 따라서 빨리 가면. 빨리 가자, 그냥. 빨리 가면 혜택이 있다니까. 잠깐만, 앉아, 혜택 매고. 어, 가. 빨리 가자고. 그래, 빨리 가고. 그게 나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저 차에 탄 사람의 생각이 들려 보이고. 갑자기 살짝 멈추더라고. 그래서 어? 아, 보여요? 기분이 확 상한 거야. 아, 그래. 아니, 잠깐만, 누구 있는데? 어, 어디? 예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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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가? 아니, 그냥 한번 가볼까? 네. 문 한번 열고, 문 한번 열고. 아니, 뭔지 모르겠네. 아, 뭐. 왜 가는 거야? 왜? 왜? 아, 왜, 왜. 누구야? 아니, 왜 나 안 태워요? 어, 맞다. 태워야겠다. 와, 맞다. 태워야겠다. 와, 맞다. 야, 야. 그냥 가서 우리 싸우자. 문 열어, 형.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예은아. 빨리 와. 강훈이 여기 있어. 강훈이 여기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강훈이 여기 있다니까? 강훈이 여기 있다니까? 아, 어떡해. 아니, 그냥 같은 팀은 부담스네. 예은아, 강훈이 있으면 부담스러워. 야, 부담스러워. 야, 부담스럽지? 어? 멀리서 보는 거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야, 부담스럽지? 강훈이 여기 있잖아. 멀리서 보는 거야, 이리와. 아니, 야. 그래. 됐다, 됐다. 야, 강훈이가. 불편해, 강훈이랑 있으면. 멀리서 봐야지. 그리고 약간 멀리서 있어야 더. 멀리서 지켜봐야겠다. 애달다, 원래. 그리고 제가 너무 들이대가지고. 그래, 애달은 이게 더 애달아. 그러니까니까. 네가 뭐가 무조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래. 강훈이가 너한테 그래야 돼. 진짜. 그러니까요. 내가, 내가 뭔데. 오케이, 재석팀. 오케이. 오케이, 잽도 안 되네. 오늘은 2024 불타는 러닝픽이 열리는 날인데요. 팀 별로 러닝픽 개막을 기념하는 성화의 불을 밝힌 뒤에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저희 러닝픽 첫 번째 경기는 실제 하는 킥 테니스 종목으로 러닝맨 식으로 변형한 게임인데요. 같은 팀끼리 공을 주고받을 때는 라켓으로 해야 되는데요. 공격할 때만 발을 사용해서 넘겨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짧아? 오케이. 어, 이겼어. 들어갔어. 왜 안 받았어. 아주. 나이스, 짠. 나이스, 짠. 나와. 나이스, 짠.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형, 찐 exclusives 잘했어. 오, 얍사만해 아주 그냥. 얍사만해 아주 그냥. 저 하다. 어, 나와, 나와, 나와.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도 너무 잘했어, 놔. 나도 잘했어. 너 얍삼하다? 저 제대로 한 건데요? 형 석진이 형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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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말할 때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괜찮아 괜찮아 너 되게 얍삼하다 진짜 얍삼하다 진짜 얍삼하다 진짜 얍삼하니 처음 왔어 14년 만에 처음이야 진짜 얍삼해 신뢰함 겸비함이 얍삼하니 발코라니 내가 들어온 코수염이거든 진짜 들어온 맨발 넘기는데 쟤 들어온 맨발 들어온 맨발 디테일하게 가려고 하다가 저거 당한다니까 아주 쿵쿵하잖아 그럼 석진이 형 형이 수비가 쉬울 것 같은데 차라리 형이 공격해야돼 아 약삼 일로 와봐 너 언제까지 이 표현일 것 같아? 계속이요 형이 잘하고 있어 예은이 실력을 보자 저 베네미터 이런 거 잘해요 얘가 자꾸 리플리즈 구글이 있어가지고 좋아 이기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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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지마 자 예은이 이번에 활용 한번 해보자 예은아 니가 받아 떨려 받아라 예은아 받아 자 받아봐 받아봐 오케이 아니 예은아 공이 물어? 자 봐봐 이거 쳐봐 여기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우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신기하게 한 번 잘하는 게 없네 자 나은으로 들어가 이제 이제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발 발 발 발 나이스 발 발 발 발 나이스 아 예은아 당황하지 말고 아 이소이가 나야 돼? 테니스 선수 아니 너는 패스야 이건 패스야 아니 너무 승질내지 마세요 어? 승질내지 마세요 예은이가 몸을 못 쓰네 예은아 내가 받을게 천천히 형이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석진이 형 쫓았어 야 야 이게 돼 야 야 더러운 한 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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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괜찮아 괜찮아 와 진짜 더러 더러운 한 발 어 나이스 와 진짜 더러 너무 더러워 간나 야 더러운 멤버 이렇게 더러운 맨버는 처음이야 야 냄새도 나는 거 같아 대박 진짜 더러워 이겼으면 됐어 이겼으면 진짜 와 더러운 멤버 와 새로운 탄생이다 아니 근데 이게 잘한 건데 이게 더럽게 묘사되고 야 잘했어 야 근데 잘했어 너무 얍삭 근데 우리 진짜 와 나 너 진짜 아까 페인트 벗겨내더라 진짜 아니 그 진짜 발끝으로 난 니가 너도 깊게 얍삭한다고 아니야 얍삭한 게 아니라 저는 이기기 위해서 난 광수에서 끝인 줄 알았거든 나도 계속 나오네 잘생긴 버전으로 상위버전으로 나오네 아니 얍삭한 게 아니라 저는 이기기 위해서 아니야 너 진짜 더럽게 얍삭했어 재석이 형 재석이 형 근데 불 갔다 올까 한번? 불 우리 지금 위험해 불 한번 봐야겠다 갈까? 와 위험했구나 우리 와 위험했어 불 안 꺼졌어요 우리 확인할게요 이리 와봐 여기 아니 형 불이 있는데 얘가 아니래 아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아 있어 야 명재가 이번에 진짜 있었어 명재가? 네 살아있구만 왜 아니 불이 미세하게 있었어 야 여기 진짜 명재 왜 그래 아 진짜라니까 그게 아니라 어 그 세찬 씨가 나무를 넣은 직후에 불이 살아나서 아니 아니 근데 그러면 산 거야 아니 작은 불씨가 있었다니까 니가 이렇게 터치를 했어? 아니요 그러면 사고 있는 거지 불이 아니 작은 불씨가 밑에 아니 그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몰라? 진짜 밑에 조금 불이 있어도 붙은 거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봐야죠 소방대원분들한테 이게 이게 불이 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물어봐요 부분들이 이거는 꺼진 불입니다 얘기하면 인정할게요 성화처럼 어쨌든 불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라 세찬아 와사비 이렇게 빡빡하게 굴잖아 우리 감학성이 없으니까 그냥 불을 나 버리자 오케이 버립니다 그냥 오늘 재미없게 아니요 잠시만요 야 형 저 정도면 살아있는 거지 좀 두 번째 경계할 텐데요 뭐죠? 이건 하하 씨가 제보해 주신 외길의 숙소서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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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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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nn 문장 짧아야 돼 짧아야 돼 ben 아 뭐야 힘으로 흰으로 얻었어 왜 왜 자 가위바위뽕 왕 왕 뽕 뽕 뽕 아유 뭐야 주우냐 가위바위뽕 가위바위뽕 어때 뽕뽕뽕 가위바위뽕 어 이겼어 이겼어 어 잠깐 너무 무섭잖아 가위바위뽕 오케이 나와 나와 나오라고 왜 안 나와 아 힘있어 너무 힘있어 그게 뭐라고 못하는데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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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야 오 한 발 한 발 끄기 가위바위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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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위바위뽕 가위바위뽕 쟀어요 가위바위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뽕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아보 bei 가위바위보 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발을 가야지 하나 더 가위바위보 뽕 뽕 뽕 뽕 빨리하지마 다시 usar iff 뭐야? 잘한다. 준비. 빡빡 빡. 빡빡 빡. 빡빡 빡. 빡빡 빡. 빡빡 빡. 왜이래 진짜. 잘한다 왜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빡빡 두 분 나왔는데. 뭐 저렇게까지. 저 빡빡 두고. 우리 이겼다 이거.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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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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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 잘한다. 야. 너 이 게임 아이디어 왜 내 거야. 잘한다. 다시 하네 이 게임. 다시 하네. 다시 하네. 자 이렇게 두 판에서 김종국 씨 팀 승리입니다. 드디어 다 완전. 와 백수 미쳤다 이거. 전도 있네. 대박다 이거. 와. 와 진짜 맛있네.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왜요. 좋겠다. 왜요. 골을 봐요. 석삼 씨. 네. 골을 보다. 석삼 씨. 아니 이거 처음인데. 그 정도야. 괜히 또 그런 거겠지. 장작 몇 개 있으세요. 와 진짜 맛있네. 이것도 너무 맛있어. 형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형 말대로 뜨겁지. 아니 뜨거워. 형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저 형 제정신이야. 아 저 형 이 천장 다진다. 야 이거. 아 뜨거워. 이거 불어먹어야지. 이거 너무 불어서 먹고 있는데 엄청 뜨거운데. 너무 깊숙이 빨았어. 이게 위에 기름기가 있어서 김이 안 나와서 그렇지 엄청 뜨거워. 우리도 호호 물어서 먹었는데. 야. 예은아. 예은아. 예은 씨. 이럴 때만 예은이지. 이럴 때만 예은이지. 이럴 때만 나한테 그런 말이야. 너 냉정할 수 있지. 이럴 때만 넣잖아, 그렇지? 저희 지금 밖에는 북줄기도 좀 세지고 있어서 돌 잘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잠깐만. 어떡해. 우리 불 꺼져가. 짜잔한 나무 좀 들고 와도 되죠? 다 젖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지효가 왔구나. 지효 혼자 갔어? 야, 강훈아. 예, 형. 야, 지효 혼자 놔두면 빨리 가. 지효 좀 놔둘래? 야, 넌 젠가 아니야. 누나 있나? 지효는 한 번 해? 저거 습한 거 놓으면 다 꺼지는데 저거. 누나. 나무를 지금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젖으면 이거 죽었는데. 아니야, 지금 위에 건조하면서 하고 있어. 아, 건조하면서? 야, 이거 죽은 거야. 아니야, 불 여기 있잖아, 타고 있어. 아, 진짜 여러 가지 하네, 진짜. 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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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고 있어봐, 이거 이렇게? 네. 내가 좀 나무를 더 넣을게. 기다려. 젖은 게 맞나? 내, 내 지식으로는 이게 건조를 시켜서 이게 되냐? 이게 돼, 가능한 거야? 근데 붓네. 붓, 붓는, 붓는대요, 진짜? 이거 옆에다 이렇게 말려놨다가. 옆에서 말려놨다. 슈가 장작 걸린 마지막 미션인데요. 이게를 Lengyál steer. 오케이, 오케이. 이번 런닝픽 경기는 누가 등을 찾는가입니다. 공격,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형?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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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그럼 각, 각, 각. 지효 이길 자신이 있니? 한번 이겨봅. 이걸 정하는 거예요 고러 Snow 제발 민기 попробosn 너는 진짜 최악이야 최악! 너는 최악이야 악중이야 악중이야 악이야! 넌 자신감만 맨날 잃고 맨날 져! 잘하는 거야 하나도 없어! 그런게 말하지마! 내가 자신감 있는 건 좋아 열정했어! 형 여기서 세견 맞아! 아 차고? 걸리는 말든 내가 손으로 치고 내가 헷갈리게 내가 차고 계속 돌아 앞에 봐 형! 형! 아우! 아우! 야 너 왜 이렇게 걸려? 너 왜 이렇게 걸리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왜 했어 얼마나 세게 찼으면 여기까지 와서 아니 형이 차고 앞으로 나가서 아이고! 나야 이거지 나야 이번에 종국팀에 또 추리를 성공하면 종국팀이 최종 승리입니다 여은아 너 잘하지? 완전! 아 진짜 빨라? 표정을 알 수 있어요 유현이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가위바위보! 형 그때 헷갈려서 그러는데 누가 Flore Al Bin Rachyn 나면 미안하다고 멀bury 오빠먼저 너무 Boha am huh 진짜 몰라서 그걸 저런 말에 현역되면 안돼 어? 빨리! 너 뭐 연기야? 뭐지? 아 명땅이야? 왜 그래? 뭐 연기야? 그냥 같이 웃자! 영은아 같이 웃자! 야 분석을 해봐! 유재석 너지? 유재석 너지? 자 정답은요? 유재석 씨가 맞습니다. 뭐야? 유재석 씨가 맞습니다. 뭐야?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이거 잘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하는 거야? 우와 눈치 빠른데? 우와! 처음 잘하는 거 처음 봤어 예은이!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지켜온 성화를 서로 공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불이 꺼진 팀이 나오면 오늘 레이스는 종료되고요. 끝이에요. 끝까지 성화를 지켜낸 팀이 승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면 공격전으로 가겠습니다. 불이 꺼질 때까지 서로 계속 공격하면 됩니다. 저기 맛이 갔어 벌써? 한 번 퐁당퐁당 써 퐁당퐁당. 조금 깊숙이. 잠시만 조금 깊숙이 넣어 이번에. 물총 치는 거 없지 합시다. 오케이. 자!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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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우리? 우리 이긴 거 같은데 지금? 좋아. 우리도 꺼졌어 우리도 꺼졌어. 여기 꺼졌어요. 여기 봐줘요. 한참 꺼졌는데? 저희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전면 공격전 결과 유재석 씨 팀 불이 완전히 꺼져서 김종국 씨 팀이 승리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야. 이거 했습니다. 세차니까 원했어. 세차니까 원했어. 형 이거 봐봐 형. 형 어디까지 나가나 봐봐. 어디까지 나가나 봐봐. 우와. 우와 진짜 좋다. 우와 이게 최고야. 대박이다 대박. 저거 대박이다. 나 이거 주세요 집에 가져갈게요. 아 미쳤다.